자,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울산큰고래 gta5 작업입니다 자,오늘의 작업은요 레이스 다운힐 이라는 레이스입니다 자, 가파른 산을 내려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레이스인데요 다들 준비하시구요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잘못했음 한마디면 된다 그냥 가라 내 손님이야 나 헬멧썼다 갑자기 나 까졌다 아까 넘어져가지고 되게 웃긴다 나 맨 마지막이야 왜 이거 나 살짝 앞으로 가는데 출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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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넘어졌다 나야 나야 걱정하지마 무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난 무기를 사용하지 않지 이거 싱글에서 하지 않아 싱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자전거 주제에 슬립스트림이 되잖아 아기 시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 어디가 형 너가 어디가 형,이거 브레이크가 안돼 브레이크가 안돼 우후에 야 내 뒤에 있는 애 누구냐? 나 6등이야. 왜? 아 왜요? 아 막 따라가려다가 갑자기 쭉 떨어졌어 아 나 방금 시체 밟았다. 두디꺼구나 나 왜 이쪽으로 가지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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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전거가 없어 나 왜이래? 여기 어디야? 빨리 저 뒤를 따라잡아야 돼 자전거가 없어 나만 다른 길로 가고 있는거야? 저 자전거가 없어요 자살을 택하다니 어리석구만 아싸 2등이다 개 2등 나 한 번에 2등 됐어 나 2등이었는데 6등 됐어 나 7등이었는데 4등 됐다 다행이다 폴치이 지금 위에 선등 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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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완조코 쏘지말라는 아니 잠깐 내기싫어 이런 꿀 위치가 있다니 뭐지? 어머 잠깐만요 어디에 갈려고 뭐야 뭐야 천장에 부터 천장에 부터 오 야완조코 쏘지말라 여완조 아완조 잠깐만요 나 다닐다 으하핳 왜그르세요 나한테 왜그르수 나 smart 뭐요? 7등부터 곤직하실래요? 올라왔는데? 아아 나 가야돼 나 가야돼 형 아니여! 이거 먼저 뛰어 달려 어 리타이언은 없네 아 알빌드 들어갔어 네 쩍 들어갔어요 야 이거 되게 빨리 끝난다 네 너무 빨리 끝나 한 번 더? 한 번 더 하자고? 뭐야 오케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이번에 안 봐줌 미친다 내가 너무 봐줬어 나 이번엔 점프 안되는 걸로 낄 거야 엄청 빨랐 그거 응 나도 그러세요 그러세요? 나 어떻게든 제일 먼저 가서 아까처럼 다 죽일거야 왜 죽인다는게 전... 이렇게 된 삶 이렇게 된... 노력을 다한다 전의생각 가자 오케이 나 점프 안되네 간다 초반에는 총을 못 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이때 빨리 가야돼 간다! 이거 엄청 빨라 다 나와 이거 엄청 빨라 컴퓨터는 다 나와있어 뭔 소리야 엄청 OP 컴이지 엄청 OP 컴이지 鉄塔 나야 나ệu 이거 속도내면 안돼 나 척도를 낸다 막 가고싶다 딱 4마디면 되는데 누가 뒤를 엄청나게 빨리 따라오고 있거든 와 나 이쁘다 점프 되는거 쓸거야 그냥 점프 안되니까 뭐지 누가 쓰러져있었는데 형 착각이야 잘못 봤음 어 뭐야 얘 왜 멈춰 갑자기 어 누구 지나갔다 또 어어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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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앞을 잡은 이상 얘들은 고파이라고 자 하나 던졌구요 자 두개 던졌구요 자 여기서 자 다 던졌습니다 도망쳐 무슨일이 있는거야 이제 서로서로 이쿠오카 아 잠깐만 내가 여기는 먹었다고 여기는 우리꺼라구 두개 던졌다 아아아아 진짜 쏘셨네 이건 전쟁이다 이건 전쟁에서 피해야되 아니요 펜션 딱 4마디면 돼 아 가지마 다들 수고하세요 저 들어갈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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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 사연하라 여기서 뭐해 1등이다 1등 아아아아 안돼 안돼 나 1등인데 나 1등인데 아 나 들어왔다고 1등을 할 수는 없어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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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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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잠깐만 기다려 가만있어 알벨도 왜저래 알벨도 왜저래 따피 뭐야 어디였어 아악 알벨도를 화나게 해서는 안 돼 어 뭐야 들어갔다 그러면 사모장 사모장 뒤에 사모장 무서운 형이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아아아아 나 갈께 고생했어 가구다 갈께 어 리타이어 리타이어 따 따아 어 킬이라도 했다 꼴찌에서 3등 했으면 이건 충분히 나 위에서 바주카 쏟아 굴러떨어져가지고 들어갔어 알벨도 왜 비꼬어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어 퐈